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강한 여당을 표방한 실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이 대표는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서 정부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미국 관계도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비협조를 거론했고 중국은 미국이 무책임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남북 단일팀의 국제종합대회 첫 메달이 카누에서 나왔습니다. 오늘은 선동열호가 대만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. 사실상 1위 보는 결승전이라는 평가입니다.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